라인 강도 1파운드당 루어 무게 1그람. 로맨티 캐스팅. 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조 박사의 피싱 램. 오늘은 낚싯줄 강도하고 사용하는 루어의 무게,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팅할 때 딱 총 쏜다는 말 들어보셨고 직접 탁총을 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루어를 있는 힘껏 캐스팅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딱! 그래서 루어만 휙 날라가는 거예요. 원줄이 중간에서 끊어지고 루어만 휙 날라가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는 분도 있어요. 낭패입니다. 특히나 사용한 루어가 아끼는, 내가 좋아하는 루어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보통 캐스팅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서 줄이 끊어지는 경우는 나일론 라인이나 플로로 카본 라인을 사용하다면 매듭 부분이 나가서 루어만 탁! 그렇게 나가는데 요즘 피 원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피 라인을 사용하다 보면 매듭이나 연결 부위가 아니고 그냥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끊어져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원인을 따져봅시다. 대부분은 낚시줄에 어딘가에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게 이제 가장 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나는 이유?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 낚시하다가 어딘가에 다 썼다거나, 접혔다거나, 한 번 에어노트라고 돼서 묶였다가 풀어진 자리라거나 아니면 낚시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이드가 깨졌는데 모르고 사용을 하다 보니 그 깨진 자리에 낚시줄이 닿았다거나, 아니면 100% 내 실수, 낚시줄이 가이드에 감겨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확 휘둘렀거나 그렇게 되면 낚시줄이 끊어지기만 하는 게 낚시대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실제적으로 나도 모르게 낚시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겨요.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피의 라인은 젖어서 바닷물을 머금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이드에 계속 접촉을 하면서 가이드에 묻은 바닷물이 마르면서 가이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염분 결정이 묻게 됩니다. 그 염분 결정이 안 보이더라도 낚시줄을 계속 긁게 돼요. 금방 말라서 금방 붙어요. 가이드의 염분은요. 흐린 물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바다에서는 또 마찬가지고 민물에서도 민물은 염분은 없지만 물이 흐리면 그 고운 진흙 결정이 가이드에 묻게 되고 물이 날아가서 말라버리면 역시 낚시줄을 계속 문질러내서 상처를 나게 합니다. 플로로카본 라인은 그렇게 되면 표면이 허해져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PE 라인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보풀이, 잔털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면 손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낚시줄을 사용해도 오늘 하루 낚시를 했으면 100% 그렇게 표면 상처가 다 납니다. 그래서 다음 출조할 때는 낚시줄을 봐가지고 대충 10m, 20m 끊어버리고 낚시를 하게 되죠. 세 번 출조했다고 그러면 최소 30m, 최대 60m 이상 끊어버리게 되잖아요. 릴에서 그 60m 이상 끊어졌으면 솔직히 그 낚시줄은 버리고 새 낚시줄 갈아 끼워야죠. 그러니까 세 번 출조했다고 그러면 어느 낚시줄, 아무리 비싼 낚시줄이라도 교환하시는 게 싫은 정답입니다. 다음에 낚시줄을 이렇게 낚시하면서 손상 입는 것 이외에 가이드 손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이드가 그럼 뭐 잘 깨지느냐. 네, 의외로 가이드 금 가는 거 흔해요. 제가 검사를 좀 해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날로, 커터칼날로 이렇게 가이드를 문질러 보시면 딱 걸린다 그러면 아님 금 간 겁니다. 가이드 교환하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 낚시줄이 창천한 거 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낚싯대 가이드 문제 없고 낚시줄도 새 거 오늘 새로 감아서 감아서 써있는데 딱 총을 쐈다. 고급 제품 썼는데도 중간에 캐스팅하다 끊어졌다. 이 원인은요, 제품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가는 낚시줄, 너무 약한 낚시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P라인 사용하시면서 비거리 향상 때문에 앵글러들께서 점점 가는 줄 사용하는 추세잖아요. 또는 메이커들도 유행을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가는 줄을 사용하는 쪽으로 0.4호, 0.2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P라인도. 사용할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가는 낚시줄이 나오긴 하는데 가는 낚시줄을 사용해서 앵글러가 얻는 이득, 메리트는 얼마나 있을까? 캐스팅 기술과 라인, 골뛰 관계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 자리에서는 상관없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니까 다음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역시 낚시줄 강도와 루어 무게와의 얘기만 좀 할게요. P라인은요, 굉장히 인장 강도가 강하잖아요. 그 한계치를 넘으면 허망하게 끊어져요. 아시잖아요. 워낙 쿠션이 없는 낚시줄이다 보니까 그래요. 쿠션이 없게 되는 이유는 아주 거미줄보다 가는 원사들을 이렇게 합사로 만든 거예요. 꽈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낚시줄은 왜 매듭 부위나 연결 부위가 아니고 원줄 한가운데서 뚝 끊어지느냐? 끊어질 때. 최초에 무슨 약간 상처가 났거나 접혔거나 뭐 이런 원인 당연히 있으면 그 자리가 분명히 끊어지고요. 그런 거 없이 세 건데도 끊어져요. 왜냐? P라인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균일하지가 않아요. 모노필라멘트같이 200m짜리다 그러면 처음하고 끝에 강도가 균일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P라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합살에서 꽈논실이다 보니까 계속 강한 부위와 약한 부위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특징인 낚시줄이에요. 그래서 낚시줄을 사시면 이건 몇 호 몇 파운드 인장 강도가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평균치나 최약치가 최저치가 아니다 대부분 아마 최고 맥시멈 파워를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 상품이 더 우수해 보일 테니까요. 이 제품도 0.6호인데 맥시멈 14.5파운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제품은 0.8호인데 이건 14파운드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회사마다 강도는 다 조금씩 달라요. 가격 차이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최고급일수록 최고 인장 강도가 강하죠. 보통 쏘가리 낚시 할 때 많이 쓰시는 게 0.6호 써 있기를 지금 14.5파운드라고 이 회사권 써 있어요. 그리고 1.5호 농원 낚시에 많이 사용하시는 1.5호라 치고 최고급품 맥시멈 회사 제품을 검색해 보니까 28.6파운드의 인장 강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도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PE라인의 강도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강도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거에서 7할 정도 30% 정도 빼서 생각을 해라 하니까 70%만 믿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14.5파운드 뭐 14파운드라 치고 이거 70%의 강도 약 한 10파운드라고 믿으면 돼요. 1.5호는 28파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70% 한 20파운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0.6호 써 있기는 아주 강하게 써 있지만 이거를 좀 약하게 생각을 해서 10파운드라고 믿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인 강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루어의 무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경험상 대충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라인 강도 1파운드당 루어 무게 1g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파운드의 낚시줄이면 10g 루어를 던질 수 있다. 10g까지 던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0파운드 지금 이 0.6호가 실제로는 써 있긴 14.5파운드인데 실제로는 한 10파운드 정도라고 믿으면 10g 루어를 아주 그냥 세게 던질 수 있겠네. 던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고 10g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절반에서 60% 정도에서 60g까지 그러니까 이 0.652 낚시줄은 한 6g에서 10g 정도 루어를 던질 수 있다. 6g은 풀 캐스팅해도 아마 줄 낚시줄이 끊어지지 않고 캐스팅이 된다. 10g은 안개치라 풀 캐스팅을 하면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g은 풀 캐스팅 하지 말고 힘을 빼서 포물선으로 이렇게 던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1.5호줄 아까 농원학생 1.5호줄 써 있기는 28파운드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한 20파운드 정도다. 그럼 20g 20파운드니까 20g이 한계겠죠. 그 후에 또 60% 정도면 한 12g 12g에서 20g까지는 캐스팅 안전하게 할 수 있다. 12g은 풀 캐스팅해도 아마 이 낚시줄이 견딜 거다. 근데 20g은 풀 캐스팅하면 혹시 끊어질 수도 있는 안개치야. 그러니까 내가 20g짜리 루어를 쓸 때는 원줄 1.5호 쓰면서 20g짜리 루어 쓸 때는 긴량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캐스팅하지 말고 힘을 좀 빼서 탄력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기준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어? 농어때 농어낚시하면서 나 원줄 1.5호 쓰는데 40g 지그 던졌는데 줄 안 끊어지던데? 이런 말씀 하시죠? 아 이 경우는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에 P라인은 라인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쇼크리더 쓰지 않습니까? 쇼크리더를 굉장히 길게 낚싯대 길이만큼 써서 캐스팅할 때 원줄에 힘이 안 받고 쇼크리더에만 힘을 받게 해서 캐스팅을 하는 경우 쇼크리더를 좀 두껍게 또 나일로나인 탄력이 있고 충격 흡수를 많이 하는 낚싯줄을 사용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캐스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는 쇼크리더는 이만큼만 1m 안쪽으로 쓰리고 원줄을 잡고 원줄에 힘이 걸리게 던지지만 풀 캐스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던지셨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40g의 루어를 견디는 P원줄, 계산법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40g이니까 40파운드의 원줄이겠죠. P라인 40파운드, 40파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깎아서 생각을 해서 40파운드가 되니까 대충 60파운드 정도 강도가 나오는 원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급품 3.5호, 일반 제품 4호 이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0.6호 쏘아리 낚시 하실 때 최대 루어 무게는 10g 원줄 1.5호 사용하는 농어 낚시 하시면서 최대 루어는 20g 그 이상 루어는 사용하시려면 코리더를 더 길게 쓰시거나 아니면 풀 캐스팅을 안 하시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딱 총 쏠 일은 좀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같은 무게인데 부피가 다른 루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무게지만 캐스팅할 때 여차하면 줄이 끊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요런 지그 20g 짜리 지그인데 요게 20g 쯤 되는 플러그 종류면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져 버리면 공기저항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도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공기저항이 큰 루어를 이 낚시줄이 20g 충분히 견디는 낚시줄이야. 그런데도 캐스팅하다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저항 때문이에요. 지그는 똑같은 무기라도 조금 해서 힘집중도 잘 되고 공기저항도 적으니 이건 누구나 당연히 다 아시죠. 비거리 조긋게 캐스팅 시원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공기저항이 큰 플러그는 아무래도 적정 무게 계산에서 나온 무게의 절반 수준까지 무게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줄이 끊어질 우려가 발생을 해요. 공기저항이 큰 루어는 뭐가 있을까? 역시 부피가 큰 거, 바늘이 여러 개 돌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바늘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크롤러 종류같이 날개빈가 이런 공기저항을 유발시키는 것들 뭔가 튀어나와 있는 거, 립이 크다거나 가장 공기저항이 큰 게 조인트 계열이에요. 조그만 조인트미너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베스낚시에만 쓰는 빅베이트 종류가 최악입니다. 이건 아무리 힘껏 휘둘러도 힘을 받아서 날아가다가 공기저항 때문에 이렇게 그냥 툭 떨어지죠. 멀리 날아가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공기저항이 큰 루어를 던질 때는 풀 캐스팅으로 있는 힘껏 한다기 보다는 낚시태 탄력을 위해서 포물선을 밀어서 이렇게 부웅 이렇게 던지는 게 오히려 좀 날아가죠. 경험을 해보시면 금방들 아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테고 그렇습니다. 공기저항이 큰 루어의 경우는 우리가 계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정 무게에서 또 한 절반 정도 떨어뜨려야 낚시줄 손상 없이 캐스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큰 루어 특이한 루어들은 좀 예외로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을까 예외로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무게라면 이런 지그가 스트레스 없이 롱 캐스팅 쾌적하게 낚시할 수 있죠.